시작합니다. 킹덤노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에 한 이후로 꽤 오래 지났는데 저번에 무슨 일 있었죠? 하나 놓쳤었지? 돈... 돈으로 클리어하죠? 얼려버립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돈 하나에, 이 정도에 자, 포인트 얻은 거를 활용을 해서 어... 이거였나? 아, 이거 아니야. 이거였구나. 자, 다시 이제 세 개로 갑니다. 이번에 세 개로 갑니다. 킹덤슈나 한 번에 오래 해서 올리기 때문에 스카이림 하던 거 지워주고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음향이 제가 약간 낮춰놨는데 아, 뭐... 잘 들릴 거라고 믿고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 이제 여기서 해골 나오고 그 나오, 나오던 그런 게임이었지. 그건 아니지, 그런 게임인 걸로. 그, 여기를 강화해서 싸움의 이득이었어. 어... 왜 이렇게 혼돈이 왔냐? 자, 잠깐만요. 일단은... 그래, 방어력 있는 애들이랑 빠른 애들이 왔었구나. 법타워를... 세웁시다. 아... 여기다 세울까? 여기다 세우자. 아, 이거 해야겠다. 그리고... 아이템을 어떻게 얻더라? 이거였나? 아, 일단 시작해.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아... 500원을... 사용해서... 왜 사용을 안 하니? 아, 이렇게 딴 데 클릭하면 되는구나. 죽이는 마법. 즉상업 걸어주고. 아, 어떻게 할지가 약간 고민되는데. 즉상 하나밖에 안 걸었기 때문에 딱히 효율 좋지 않거든요. 일단 법타워를 합니다. 아, 맞아. 마법에 면역 있는 애들이 있었지, 이 게임에. 여기를 궁수로 해야겠네. 여기를 궁수로 해도 닿지 않을까? 이번에 업글된 병사들. 50에서 1, 3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많이 세졌네요. 여기다 일단 이걸 해야되고. 궁술타워를... 여기는 필요가 없겠지. 얘네가 나오긴 하는데. 방어력 없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지. It's hammer time. 좋아. 궁술타워를 일단 하자. 하고. 작은 것도 잡고. 뭐 큰 것도 잡고. 일단은 저항 있는 잡고 이래야 되니까. 하고. 따로 땡겨오진 않겠습니다. 이미 아이템으로 땡겼으니까 너를. 독을 해야되나? 뭘 해야되나? 회복 힐러도 있죠. 즉사가 있는 총으로 해야되나? 만약에 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갔는데. 아 잠깐만 이거. 뚫린 것 같은데? 아니야. 뚫린걸리가 없어. 저거 버져어 버져어. 여기까지 다 깼지. 어 그럼 총으로 해야겠다. 총으로 하고. 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아 근데 이제 와이너들이 그렇게 세진 않네. 그냥 적당하게 몸 해주는 정도인데. 3레벨. 여기서 총을 하면은. 닿겠지 뭐. 약간 불편한 게 나았죠? 병사를 지금 배치를 안 해놨는데. 어 이거 해야겠다 이걸로. 안 그러면 닿지도 않겠다. 여기서 닿아야 되고.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오일어는 양심껏 해골이 안 나오네요. 최소한의 양심이구나. 좋아. 일단은 나왔고. 크리티컬을 넣어버리면은. 너무 운빨낼려나? 너무 운빨낼려나? 철. 나 뭐 그럭저럭 막고 있다. 어우 야 이거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자 취소. 아 많이 위험한데? 여기서 대포를 해도 감당을 못하잖아. 모병을 올리자. 아 이거는 많이 위태위태한데? 최종 보루가 너무 약한가? 이거 업글 해줘야되나? 즉사시키거나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이게 20%로 즉사가 되고 내 생각에는 즉사가 안될만한 보스 몹들만 막대한 피해로 그렇게 설정한거 아닐까요? 랜덤 즉사면은 보스도 즉사가 된다는 거야? 너무 사기잖아. 난 잘 버티고 있죠. 와인구단이 공중 외인구단이 공중을 때려줘야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되냐? 어 됐어 됐어. 된건가? 되냐? 되냐? 아 다행이다. 아 아 놀랐잖아. 아 크리티컬 어 좋아 어 좋은데? 좀 많이 좋은데? 크리티컬 60% 오오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크리티컬 크리티컬 아 나 이거 썼지 맞다 아 이거 막아야 되네 이번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빡세잖아 그러면 60%인데 왜 이렇게 안 떠 기절은 뭐야 아 얘가 건거구나 좋아 아 나온다 그분들이 나온다 여기서 딜을 일단은 몰빵을 넣어야겠지 입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이걸 하자 딜이 너무 안 바뀌니까 좋아 크리티컬 느리게 만들던가 딜을 빼게 만들던가 뭐가 될 것 써야겠어 어 여기까지다 닫네 오 야 딜 끝내준다 아 총이 답이네 총이 답이네 총이 좋네 총만한거 없지 아 이거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게 아닌가 텔레포트 먼저 할까 텔레포트 먼저 할까 아냐아냐 일단은 화살이 필요할 것 같아 야 강하다 야 강하다 해볼만한 견적이 안나오네 일단은 화살이 중요하네 뭐 직사 그런것도 나발이 없는데 크리가 저렇게 좋은거였어 주제야 크리 제발 크리 제발 어 잘 갈무리하고 있는것 같다 크리같은데 답은 여기서 약간 이제 많이 나온다 160에 매우 느린 한번 뒤로 빼줘야 될 것 같은데 크리를 얹은 다음에 야 크리 확률이 너무 좋아 즉사가 달려있는데 60% 워쌈해 만약 여기다 소환을 하면은 이송 될까? 안 될 것 같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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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괜찮은거 같다 어 괜찮은거 같다 아 이것은 건들지 말자 괜히 건... 긁어붓으름 내지 말고 그... 그... 뭐였지? 전기타워?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너무 비싸 그거 여기서 해골이 몰랐다 와 잠깐만 과한거 아니냐? 과한거 아니냐 좀? 어우 과한거 아니냐 이렇게 양쪽에서 해골이랑 같이 오면 못 막는데 아 포탑 있어야겠구나 아 12웨이브인데 이렇게 하자 올라가시네 올라가셔가냐 올라가셔가냐 됐지 야 잠깐만 아 야 이게 뭐야 아 망했어 아 저거에 뚫리네 몸을 둘만한 위치가 마땅하진 않다 구매하고 하나만 더 구매하고 싶어 이제 강해졌으니까 어느정도 내나도 보고 안전빵으로 천원 가자 이쪽에서 나온다 그랬지 이쪽에서 나온다 그랬지 야 계속 나오네 30번이라고? 저기서 와서 이리로 돌아서 나간다는거 아니야 너가 있었구나 야 이거 아닌데 이건 너무 과한걸 10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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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있냐? 숨은 시냐?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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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오우 막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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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이거 병사 추가를 강화해야하네 안금 살수가 없네 삼천 삼천이 얼마주냐 28원 아- 내 생각에 850으로 비벼질 공간이 아닌데? 아, 이제 하나 놓치고 깬 게 너무 컸어. 못 깬 게. 아, 폭탄이 있었는데, 아이템에. 맞아. 아이템에 폭탄을 쓰면 됐는데. 아, 맞아. 일단은 총으로 하자. 아, 싸우고 강력한 총으로. 아이템에 폭탄을 쓰면 됐어. 여기도 총으로 해. 총이 해주겠지. 헤드샷만 딱 띄워가지고. 그렇지. 여기다 병사를 몰빵하자. 두 줄을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총엔 병사. 그래. 여기다 병사를 줄 거면은 버섯 커 둬야겠지? 그래도. 하나만 일단. 하나만 해. 여기도 닿긴 닿잖아. 아, 여기다 할까? 부담 가는데? 일단은 탄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여기 나인을 커버해 주려면. 잡아봐. 뭐 하는 거야? 병원을 못 잡아. 그렇지, 크림. 딜. 아, 딜 진짜 낫다. 극혐이다. 그렇지. 아, 이거 좀. 맛있게 한데? 아, 이거 좀. 60텔로는 부족하고. 어, 야이. 잠깐만. 좋아, 좋아. 해골이 이렇게 세다고? 아, 참. 위험한데, 이거? 얘가 총이 돼야지 위를 지어낼 거 아니야. 양쪽을 다 쏘자, 쏘기하지 말고 한쪽만 한쪽에 집중을 하게 해야 되나? 이거 오히려 좀 효율을 꼽고 시키면? 아, 여기다가 그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병사까지 하기에는 이미 저기, 저기. 여섯 개나 나오는데 거기서 병사까지 또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공수 타워도 마스터까지 갔었지요? 아, 일단은. 두렵게 봤네, 진짜. 어, 두렵게 봤네, 진짜. 어, 야아. 넘겨 봐라, 넘겨 봐라. 넘겨 봐라, 넘겨 봐라. 넘겨 봐라, 넘겨 봐라. 야아. 당하다. 어우, 야아. 빌드 같은 걸 짜야 되나 본데 초반에 좀 힘들더라도 초반에 템으로 막고 후반에 이득을 벌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짠다던가. 속수무책인데 너 뭐. 야아, 이거 왜 이렇게 세냐? 방울이 높으신 분이야. 아, 이거 뚫렸다. 법타워가 필요하긴 할 것 같다. 슬로우를 걸어야 되니까. 아, 그것보다 너무 배치가 나네. 저 여기다 이걸 두는 건 좀 그렇고. 법타워를 그냥 할까, 그냥? 그거 없이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법타워를 해서 뒤로 보내는 걸 할까? 방어로 까는 걸 하자. 방어로 까는 걸 하고. 골렘이 문제네. 골렘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이게 맞겠지, 뭐. 이게 문제야. 세슬라를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막히면 다음 건 어떻게 해. 어, 잘 먹는데. 어, 괜찮은데. 어, 그냥 내림이구나. 어, 그럼 총보다 세네. 데미 자체는. 바로 두가주고. 바로 두가주고. 투쌤. 이 위치가 안 좋은 건가? 아, 빠름. 일단 병사를 줄 알고 싶기도 하고. 독화살을 하자. 일단 이렇게 빠르니까 방어를 까고. 이거 도구로 잡는걸로 그렇지 데미지 몇이니? 16에서 24 나.. 속도 나.. 아.. 업타워를 하자 그래 너무 빡세다 어우 야 이거 그냥 뚫리는데? 흠.. 범위 때문에 이게 못 넣은 것 같고 범위가 중요하긴 하네 그러면은 어째야 된단 말이요 보호막이 있으니까 딴 거 함부로 놓을 수도 없고 베스트 위치에서 그냥 여기다 박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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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겠지 뭐 방어력 감소를 여기다 해놓으면 양쪽에다 다 걸어주려나? 근데 해골을 어떻게 해 우선 퍼뜨린 로드드 차아지 훌륭할 뿐 되게 약하네 한 번 완전히 다르게 해보자 너무 위쪽에 집중했는데 아래쪽에도 좀 놔보자 이게 법타워로 하면 안닿잖아 업그를 좀 해? 한 번 더 닿네? 닿네? 일단 해! 일단 하고 화살타워? 여기서 이제 해골을 어떻게 잡냐는데 해골에 묻히게 안 잡겠지 뭐 여기다 법타워를 해서 뒤로 빠지게끔 보라색 타워로 해골은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없으니까 큰 해골도 방어력이 없나? 그냥 몸만 있나 걔는? retired 아 아 아 아 빡셔 너무 빡셔 아 아 아 아 법 타워를 일단 올리자 길이 바뀌긴 해야 그니까 으 아 you 여기다 법타월을 하면은 돌려줄 수 있겠지 여긴 애들도 일단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당장은 뒤로 와 각오일이네 고병타워 없이 무난하게 막았다 아 어떻게든 숨통은 트이네 오 좋은데 이 위치가 되게 좋은 위치인가 보다 미리 잡아서 그런지 약간 돈도 땡겨올 수 있고 왜 흑잔데? 오 뭐지? 왜 좋은 것 같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양쪽에 배치를 해서 약간 시간을 끌어줄까? 아싸리 각올도 여유롭게 잡았고 그럼 보병 업그를 좀 해야돼서 힘들라나? 아싸리 어머 뭔 일이야? 일단 아끼자 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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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 저거 저 악마가 문제다 이걸 하나 해서 이지하게 보내야 되나? 누가 갈 줄 어떻게 알아 여기 막상 까놨는데 어 좋아 이렇게 하자 그냥 뒤로 빼는 거는 여기서 해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막아야 되니까 아 저 해골 조회가 너무 거슬린다 그래도 막은 거 같은데? 야 보병타워 없이 막을 수가 있네 이게 일단은 보병은 재차 두고 아 이거 띄엄띄엄 짓는 게 의외로 효율이 좋다 야 의외다 돌려보내는 걸 위해서 어둠 타워를 하고 돌려보내는 게 이제 필색이지 남는 돈으로 돌려보내는 게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 씨 보병이 문젠데 보병을 어느 시점에서 추가를 해서 추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다 마잉구단이 나름 몸을 해줘요 지금 마잉구단? 이렇게 하자 좋아 야 너도 레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보관도 안 나오네 비행은 아직 안 나오니까 아 일단 여기만 막자 여기만 막자 저게 문제야 아 보호막 때문에 아예 못 타네? 아 야 보호막이 얼마나 센 건데? 그 그거를 해야겠다 그 양으로 만드는 거 그거라도 해야지 뭐 될 수 있나 아 오 좋아 일단 버텼다 어떻게든 버텼다 양까지 갈수도 없겠는데? 아아아아 아아아아 살았어 저, 저걸, 저걸, 저걸 사네 아, 대단하네 운도 더럽게 좋아요, 간 뒤로 빠지게 하는 것도 사실 고음 막 채워주기 시작하면 의위 없잖아 이게 나은 것 같다 여기서 막 했었나? 아니, 십 상가에서 막혔었지? 안 써도 깨겠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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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잘못했다 뒤집기 처먹고 있다, 지금 고양이, 뭐, 양 된 거 없어? 묶는 걸 하자 독, 독이지만 일단 묶어야 될 것 같다 묶고 딜 아직 숫자가, 모르겠다 방으로 까인 만큼 하겠죠 숫자로 나오나? 아, 저런 거 쓰면 어떡해, 30초짜리인데 독화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딜 올리고 이 텔레포터를 아, 고민된다 계속 실수 없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진짜 문제네 나오는 게 진정은 문제에 와버렸다 공중 막을 수 있나? 근데 영웅이 공중을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막아야 되는데, 얘너로 오른쪽은 약간 여유 있네 아까 그 암흑기사 그, 그 시기만 안 나오면은 충분히 말 것 같은데? 양 빠른 것 봐 와, 소름 돌려보내는 거 해야겠다 돌려보내는 거 돌려보내는 게 있으면 양까지 카운터가 될 것 같다 돌려보내자 5명만 보내면 되겠지 아,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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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져 안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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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떡하냐? 일단 얘만 나왔으니까 얘 먼저 돌되겠지 뭐 어 직사를 하는 건 너무 소비가 큰 거 같고 아 제발 먼저 와줘 제발 먼저 딱 다 와줘 아 제발 먼저 다 와줘 아아아아 극혐이야 극혐이야 어 어떡하지 이거? 너무 빨리 보냈는데? 어 나름 나름 선박한다 아이씨 뭐 해야 되지? 지금도 아슬아슬한데? 일단 일단 이거 하자 해골이 이제 나오니까 나름 딜도 넣고 있고 그래 여기서 데미지 받쳐주는 게 크네 잘 받쳐주네 나름 텔레버트 좋아 강력 계속 낮춰주면서 그치 화살이 잘 꽂는다 더욱 낮이 지니까 오고 말았냐? 어 근데 개꿀빨 것 같다 아 여기다가 힘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다 힘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찾았다 답을 보았다 최대 효율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어 밀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좋아 보병이 이제 공주 공격을 하는 당위까지 올려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두 번 올려야 되니까 거기다가 업글도 해야되고 공격 업글도 총? 아니야 활이 난 것 같아 방어력이 잘못해져서 활 어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다 엔간하면 맞겠다 엔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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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하네 조합 이거 특협이네 양을 50명 변인시키세요 깼고요 다음 퀸 각오일이야? 아 각오일이면은 바닥에 힘 못 주지 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독화살 효율 나오나? 어 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중 잡을 수 있나? 아 저거네 잡을 수 있겠네 어 독해야 돼 잡을 수 있냐?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어 딜 세다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아 어 근데 이제 번개를 넣어야 되고 이제 번개 나올 타이밍이 딱 왔네 떼잘한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잘 막는다 좋은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괜찮은데 슬슬 올릴 게 부족하니까 윗 투자를 해놔야겠다 문제네 여기도 마법을 하자 한층 더 느리게 해주면서 딜 꾸준히 넣을 수 있게 어 좋아 여기서 뭘 가야 되지 애로? 직사를 가야되나? 어 또 위트위트 하네 이렇게 보니까 또 아이씨 미치겠네 어 일단은 딜은 괜찮게 들어가는 것 같아 괜찮게 아 운석 없이 이거 막을 수 있나? 아 뒤로 배로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묶는 것도 약간 겹칠 것 같다 이거 팔라딘이 낫겠는데? 팔라딘이 낫겠다 팔라딘이 낫겠다 어 다행이야 팔라딘 어느정도지? 방어 등급 올려줘야지 되는데 비싸긴 더럽게 비싸 진짜 야 궁수가 있어? 꽤 세잖아 와 와 와 위까지 딜 닫고 특사가 낫겠지? 여웅은 이제 거들 뿐 야아 잘 막는다 우와 잘하고 있어 팔라딘 몸 좋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잠깐 너무 많은데? 아 얘 뭐야 이거 멍게 왜 이래 자 이거 좀 아니지? 아 이거 좀 아니지? 골렘에서 가능? 방어 등급 일단 올려주고 어 이거 좀 많이 아니지 잠깐만 독은 하나면 된 것 같다 어 야 이거 많이 꿇리는데?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 없나? 전기로 약간 저리저리 돼서 느려지거나 뭐 그런 거 없어? 아 일단 좋아 저거 돌린 거 좋아 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시간 끌어줄 수 있게 한번 내려가 최소한의 몸빵만 해 어차피 올릴 것도 없어 좋아 안 좋아 뭐가 좋아? 아 힐 하면서 좀 버텨줘 제발 마지막 게임이야 제발 마지막 게임이야 제발 마지막 게임이야 제발 어우 진짜 너무 쎄 어 야 이거 뚫렸다 아 잠깐만 이거 피지컬 게임이냐? 아아 야 이거는 진짜 심했어 내가 딜을 너무 안일하게 넣었어 여기서 넣었어야 됐어 아래가 뚫려버렸어 내가 저기다가 딜을 안 준 게 너무 크다 아 여기서 이렇게 피통 쏴야돼? 3맵에서? 깨고야만다 깨고야만다 여기 방어는 좋은데 갈수록 효율이 안 나오네 즉사로 하자 어 즉사를 하나 두고 내려와 저거는 뭐 어떻게 알아서 막아야지 공중이 뚫린 건 아니었으니까 공중이 뚫린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아 여기다 하면 안 나오나? 안 몰라 방 깎이 괜찮았는데 어딘가에 방어력을 깎을 수 있는 녀석이 있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깎아줘 바로 여기서 깎아주고 바로 여기서 깎아주고 돌려보내는 거 두 개 해도 안 되겠지? 그냥 딜로 막아야겠지? 하살을 하자 하살을 하고 뭐 어떻게든 깎아주겠지 여기서 방깍을 하고 즉사를 3개 해놔 버려 아 화살로 마지막까지 막는 건데 말 것 같은데 여기다가 여러분은 아 바바리안이 맞았던 것 같다 바바리안을 많이 업그레서 투자를 좀 더 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미리 좀 폭탄 쓸 때 썼었어야 됐고 아 템바를 좀 세웠어야 되는데 좋아 좋아 여기 두 개 여기 여기에다가 일단 방 깎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아 근데 어디다가 해야지 그러면은 보병을 내가 놓을 수 있는 거지? 많이 하드코어한데? 여기다가 그거 해야 될 건 번개? 부탄? 여기 뭐 알아서 막아야 되고 분명이고 오른쪽이 오른쪽이 예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묶어주는 게 몇몇까지 묶어주고 그냥 다 묶어지나? 다 묶어지면 묶음으로 해야지 무조건 굶어지면 묶어쓰기 분명가 불행 드랍 저쪽 잤네? 워싸만해? 와아 아 이거 여기다 일단 반각을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초반 부분은 이게 베스트고 후반까지 만약 넘어가게 지면은 거기서 이제 돈을 넣어서 처리를 해야 돼 몰라 버서커 위주로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버서커 위주로 일단은 보병 제압을 목표로 해서 아 그러면은 각오일 나올 때까지 버서커가 나와야 되네 그럼 아예 다시 하자 버서커가 여러 군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 여기 두 점은 필요할 것 같고 여기랑 여기 아 여기 진짜 너무 놀 데가 없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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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던져 죽이는 걸 해야되네 추가 피해를 준다 Pokémon 좀 보자고 왜!,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약해? 버티는 건 더럽게 잘 버티네? 벌레! 좋아 벌레 나오는 거 아니야? 벌레란다 뭐 보지? 벌레 같은 거 나오잖아 검은 거 나오고 토끼가 너무 쓰레기인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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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존나 좋아 토끼는 좋았지만 토끼 있을 자에 다른 거 있었으면 깼다 광역이 여기서 필요하려나? 일단 여기서 여기 넣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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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후반에 숫자 생각하면 세 개 나야겠지? 그러면은 운명에 맡겨 어? 몰라 한 번 더 한 번 더 육아 보러 밀렁 은 은 아 몰라 아 몰라 몰라 빠르게 테슬라를 해야 되나? 빠른 테슬라를 아 너무 세다 빠른 테슬라 테슬라가 공중을 때린다는 전제 하에서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게 뭐지? 끝도 없이 나오네 여기서도 반각스를 여기다가 해야지 여기다 하면은 같으니까 뭐 아니 이거 여기다 하는 건 안 하나? 아씨 고민 더럽게 하게 만드네 별것도 아닌 걸로 아 뭐야 뭐야 저거 왜 살아가 그러면은 반각스를 여기다가 하고 그래 여기다 하고 여기까지 닿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하고 이게 좀 못 때려서 문제네 이렇게까지 하자 이렇게까지 하자 네오너립인가 이거? 내립이네 이상이까지만 하지 뭐 티어는 천천히 올리는 걸로 해서 여기다 별로 데미지가 안쓰다 별로 데미지가 안쓰다 왜냐면 어 이제 일단 땡겨서 업글 먼저 하고 소환하고 어 괜찮네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땡긴 게 괜찮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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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괜찮네 간혹 때문에 여기가 될 건 여기가 될 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법타운은 그러면은 궁수를 일단 하자 궁수를 하고 운명에 맡겨야지 뭐 여기 법타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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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살을 하면 아니고 여기다 법타운을 그냥 해서 써야 됐네 얼마까지 다 다? 닿네 아 닿는데 안 때리네 이게 딜을 넣긴 해야 되니까 올리자 딜을 왜 이렇게 세냐? 잘 땡겨야겠는데 땡기자 그래 잘 땡기고 음 잘 들어갔네 아 잠깐만 이건 좀 아닌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좋아좋아 아 겹질려서 들어가는게 흠이네 그거 외에는 불만이랄게 없는데 이거를 3티어로 올린게 흠이었다 아 능력타운은 아예 능력을 올릴거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딱 올리는게 낫네 능력이 너무 비싸 기본기로만 최대한 막아주고 다음에 능력을 풀던가 해서 어 너무한거 아니잖아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계산이랑 많이 다른데 어우야씨 이거 아니죠 잠깐만요 아니죠 잠깐만요 어 좀 울려 여기까지가 난거 같다 업타월에서 여기까지가 진짜 악마가 면역을 얼마나 먹는거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네 부터가 짱이네 느려지는 것도 있고 뭐야 왜 사라져 저기 없으면 사라지나? 저기 다 죽으면은? 그런 개똥같은 기능이 있었단 말이야? 아 잠깐만 여기 좀 아니죠 아 아 아 잠깐만 그러지마 어어 다행이야 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슬슬 상의를 해야겠는데 너무 쫄린다 아 너무 쫄린다 아 아 아 아 아 돌려보려는거 두마리로 하고 방각을 해야되고 방각을 해야되는데 아 방각도 해야되고 방각을 일단 먼저 선으로 하자 방각을 일단 먼저 선으로 하자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겠다 가시를 해서 일단은 묶고 보랭을 잡고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실드가 무한하게 들어가는게 아니네 기간마다 꽂긴 하는데 빠질때면 빠지네 어우야 저거 다 받아가네 어우야 꾸준히 소환 안하면은 작살나는구만 아 방각 먼저 해야되네 이래도 여기까지만 하고 어 양만드는걸 해야될거 같은데 어 양만드는걸 해야지 아 이걸 맞춰붙여야돼 아 저거 의미가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테슬라가 필요할거 너무 비싼데 인간적으로 테슬라 맵인데 테슬라가 필요없는것 같다는 이게 기면현상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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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ses 아 아 다행이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막았어. 여기서 이제... 방각석 들어갔네. 예쁘게. 230타월을 만들어서 그거 먼저 해. 그리고 바로 가시를 해서 1초동안 얼마나 잡는 거야 저게. 몇 명 잡는 거야. 안 써 있어. 그냥 타워 디펜스로 하자.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가시를 풀바... 풀로 올려야겠는데. 강력기를 이제... 대포가 아니라 다른 타워로 주는 거지. 그치. 그치. 2초 하면은 꿀 많이 빨 것 같은데. 돌아가는 거 여기서 풀려서 내고 아니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가시가 날 것 같은데. 3초로 늘어나고. 어쩌저쩌고. 어쩌저쩌고. 아 넙 진짜 혐의야. 제일 먼저 다운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지었으면 먼저 다운시켰을 텐데. 아 내가 안 이랬다. 어우. 좋은데?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데 이거? 저게 좀 풀리는구나. 방각이. 중간에 방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네. 여기 얘가 하는 게 낫네. 벼도에브 없다. 이거 다울릴 수 있나 있나? 그냥 이걸로 묶는 게 난 것 같은데. 제일 난 것 같은데 이게? 범위도 넓고. 여러 마리 묶네 그냥 한꺼번에. 열심히 잡아줘. 여기는 일단 제일 센 거 보내고. 좋아. 기본적으로 느려지는 능력도 유지되고 있고.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고통이야. 고통이야. 저 타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아니 나 묶는 걸 먼저 다 찍은 다음에. 고통이야. 법사를 기본 타워를 올리는 게 진짜 좋네. 왜 이렇게 잘 막냐? 이거 좋은데? 왜 이 가성비야? 야 지옥 사냥개 다운시키는 거 너무 좋다. 이건 싫어다. 고백이 필요가 없어. 야 좋다. 독도 그냥 다 찍어버릴까? 마법 부분만 하면 독도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소수로 나는데? 저기다 하나 해주자. 저쪽 거 억지할 수 있게. 여기다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치. 이게 오히려 보병 하나씩 한 것만 안 것 같은데. 야 저건 새로 변하는구나. 양새네. 날개 달린 양이네. 귀엽네. 제트는 저거 한 번밖에 안 되나 보다? 그건 안 되네? 최소한의 데미지. 양쪽으로 퍼질 데미지를 한 곳에서 모을 수 있게. 좋아. 좋은데? 좋은데? 저도 조금이야. 조금 적을.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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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나무뿌리기 잘했어. 그걸로 해야겠다. 파괴 타워를. 근데 여기 타워를 안 하고 저걸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잡을 수 있겠지 뭐. 타워내는 거 진짜 한두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그치. 나름. 나름 딜이 집중되는 부분이야.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야 너무 좋아? 미쳤어? 야 너무 좋은데? 궁술타운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야. 대박이잖아. 직사도 해야 되지만. 궁술도 중요하다. 아 근데 직사 먼저 해야겠구나. 일단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직사가 먼저긴 하네. 여기다 효율을 받는데 내가. 여긴 직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저긴 궁술이 낫다고 이게. 2초씩 깎아서 도움이 될까? 아 몰라. 마지막 웨이브네? 마지막 웨이브네? 전부 쓰고 말 것이다. 전부 쓰고 말 것이다. 그치? 저 뒤로 돌려보내는 거 개똥이였어. 아. 개똥이였잖아? 야 묶는 게 짱이야. 묶고 딜까지. 미쳤죠? 저해상이죠? 효율. 저해상 효율 좋고요. 테슬라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냥 묶기만 하면 돼. 다下去. 그러니까. 잠시만.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미리 작업해! 미리 작업해! 터지는 자가 이길 것이다. 미리 작업한다. 그렇지 반갑게 반갑게 그래 이겼다 아 이것이 템빨 결국 밀었다 잘어져 빨리 끊었냐 아 드디어 다음과 넘어갔다 왜 이렇게 어려워 게임 정도껏 어렵다 정도껏 어려워야 될 거 아니야 1포인트 누구 코에 붙이라고 1포인트를 이게 난 것 같아 너무 좋아 이거 갑니다 버려진 계곡을 지나며 아 얼마만이 있는 거야 이를 결국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정의 막바지에 일어났으며 병사들 지쳐있죠 명예로운 사망을 간섭에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곳은 바위와 불의 타이탄이 지배하는 곳이며 그들 화나기사 안됩니다 하시아쇼 갈게요 그리고 마들아본을 가볍게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나의 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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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을까? 이렇게 이렇게 두개 집중해서 사실 병사 있는 부분에서 턴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 그럴려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하자 여기가 제일 난 것 같다 여기가 제일 난 것 같다 법사 2티어가 제일 효율이 좋은 것 같고 데미지 분기점이 여기다 공격타워 4개를 짓고 3마리씩 배치를 하자 네 팔라딘을 이렇게 어 좋아 개판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방깍스를 여기다 넣어야겠지? 방깍을 여기다 하나만 넣고 세 개를 공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묶는거 세 개를 하자 좋아 넌 내려와서 길막게 너가 악마랑 싸우면 1대1 잘 싸우겠지? 얘네가 약간 이제 10에 30이고 6에 10 10 3백에서 10에 30이라고? 너무 양아치다 아 이쪽에 해야되는구나 아 맞아 방어력 있냐? 방어력 있네 아 그냥 해 몰라 뭔 차이야 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냥 말만 그렇게 한거야 아 이 포지션을 그래 여기다 법타워를 세우고 여기다 궁타워를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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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제 병사 병사 이제 화력을 올려주고 좋아 법타워가 세니까 범위도 일단 올려주고요 코너 애들 먼저 올려주고 이쪽이 법타워가 아니니까 이거 먼저 할까? 그래 오우 하나만 올인해서 올리기에도 부족하다 묶는거 속박이 덩클 속박이 당한 상태에서 병사가 이동을 안 할 거 아니야 아 저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야 궁수도 안 하겠지 일단 통과점이니까 그냥 묶자 그럼 조금이라도 펌핑해 소환하고 펌핑할걸 이렇게 하면 안 됐나? 병사를 한쪽에만 하고 한라인을 영웅으로 막고 악마를 영웅으로 막고 내가 궁숫을 소환해서 그렇게 딜을 했어야 되나? 아 됐어 이미 해 늦었어 이미 공중이네? 그런데 내가 그럼 병사를 한게 약간 흠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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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슬아슬하게 막았다. 아 미쳤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너무 아슬아슬하잖아. 이거는 잘 나왔지? 다음 거 빨리 나와주세요. 그냥 망대 이건. 잠깐. 잠깐. 좀 많은데? 좀 많이 많은데? 좀 많이 많은데? 좀 많이 많은데? 그래. 깨달았어. 법법? 활활. 오케이. 제 위쪽 애들이 내성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만 하고. 잘못했다. 몰라 운명이야. 운명이야 몰라. 이렇게. 이렇게 하자. 여기 먼저 누울 테니까. 일단 워크림 더 되어있으니까. 너무 하드코어 한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소환하고. 땡기고. 소환하고. 확실하게 들어간다. 겹쳐지지만 않으면. 악마 쪽이 약간 더 강하죠? 내가 병사도 약해. 여기다 힘을 주고. 그건 아니지. 레벨업.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요거 많이 아닌데? 아냐 아냐 아냐. 그럭저럭 버틸만 해. 좋아. 느려지는 것도 적절하게 들어가고. 아. 미디 땡겼어야 되는데. 이것만 막아낼 수 있으면 된다. 메테오로 막으면 될 것 같고. 다음 걸 잘 땡겨야 되네. 표명 없이 어떻게 막느냐. 아. 미리 소환했어야 되는데. 아. 은일했어. 조금 쌓인 상태에서. 메테오를 예측을 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거리에 투자한 만큼의. 데미지가 나오네. 이건 좋네. 아. 막을 수 있나? 막을 수 있겠구나. 레벨업 하고. 여기서부터. 아. 보병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묶는 건 좀 과할 것 같은데. 보병을 어. 광하. 광하. 그림자 궁사. 암흑기사. 반죽이거. 심각하지. 몸삼치지. 몸삼치지. 몸잘대주고 있고. 아. 너무 심각하지. 너무 심각하지. 아, 너무 심각하지? 이야, 세이브됐다. 어떻게든 잘 세이브됐다. 아, 묵묵을 해야 되는데? 빨리 플러스어야 되는데. 이쪽 부근에서 딜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양쪽을 따로 막을 수는 없고. 아, 좁아 너무. 좁고 넣을 게 없어. 저쪽에서 궁수, 마음 면역인 중 궁수가 나오는 게 많이 아프다. 저분이 나오시는 게 많이 아파. 전사 부활 속도 괜찮아요? 괜찮네. 한 번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한 번만 묶어주시면 돼요. 그쵸? 한 번만 묶어주시면 저는 모든 일이 체결이 됩니다. 그쵸? 전사로서의 전투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야, 이쪽에 해야겠지, 일단은? 아, 씨. 시껍하네, 이거. 사령술사는 뭐야? 아, 일단 대기하지. 랩업 잘하고 있어. 치료 1부에서 4레벨 좋아. 아, 며트 아끼자. 사령술사는 뭔 짓 할지 모르니까 아끼자. 막아, 멍청아. 아, 그냥 소환하는 거야? 뭐, 시체 소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 미친놈이네? 너무 미친놈이잖아. 크, 그냥 소환하는 거야? 심지어 강해. 가면서 계속 소환하니, 설마? 아이, 씨. 에바잖아요. 미, 미친 게임아. 악마, 졸개야. 아, 뭐야? 아니지. 아이고, 졸 아니지. 잘 점사해봐. 뭐야, 또. 우리 편이라고 해줘, 제발. 제발 우리 편이라고 해줘! 근데 하나도 안 놓쳤어. 기묘. 마법정, 이게 몇이길래 이렇게 한다냐? 방어적은 없네, 또. 뭐래. 야, 뭐야? 3000이야? 50에서 150이라고? 그럼 얘도 한 방이네, 어차피. 됐어, 그럼 여기 막아. 모르는 일이야. 한쪽을 좀 집중하자. 3000 저거 못 이기는데, 나? 아, 저, 2분, 2분 꺼내야 되나?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정령엔 정령? 아, 안 돼. 쫄려. 자비를 구걸해야돼. 방울에 없다고 아예... 일단 부르자. 누구냐? 불러서... 아, 좀라좀... 미친. 능력 좀라좀, 미친. 아. 미쳤다, 진짜. 아 너무 꿀리는데 나 강력하죠 동족이니? 아 좋아 막을만 하지 않아 기다려야 된다 뭐가 나오는데 악마 인프 가고 이건 막을만 하다고 로켓이었으면은 아 지 그만 나와 짜증나라 그러네 야 여기서 된단 말이야 저게? 훌륭한데 이거 좀 많잖아 이거 좀 아니지 좀 많이 많은데? 묶어지냐 이것도? 안 묶어지네 아 제발 안 묶어질 줄 몰랐어요 하나면 충분하다 아 이제 견적 나왔다 이렇게 하자 묶는 건 여기서 화력을 집중시키고 아 이거까진 좋아 이거까진 좋아 이제 여기서 이제 보병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일하게 하는 거죠 아 두 개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 이거까지는 이렇게 해두고 문병에 맡겨야지 이제 양쪽에다가 방각을 둔 다음에 여기쯤에서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아 몰라 너무 하드코어의 게임이 미쳤어 데미지로 잡을 거니까 그냥 다 뽑자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묶는 거? 묶는 거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치 묶는 거 자체는 너무 좋아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어 묶는 거 자체는 미쳤어 이제 묶는 거에 너무 써가지고 지금 방어가 안 된다 제발 아 아 그치 나름 양, 나름 양호했어 느리게 해주면서 좋아 테슬라 양쪽에? 테슬라로 견적이 나올까? 저희 테슬라에서 쌓일 정도로 남아있으면 애초에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아 아 땅 묶기가 좀 오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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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도가 있나? 해야지! 가자! 아 이거 2타워까지는 해둬야지 최고 효율인 것 같은데? 1타워는 2타워까지는, 아 3타워까지 해놔야지 2타워까지는 약간 좀 안나오고 1타워는 극혐이고 일단 완전히 이거 보내는 몇 층이니까 땡겨 1월에라도 더 와 이거 딜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이거 저쪽이 너무 안나오네? 2티어를 가는게 먼저 무서운 것 같고 한쪽을 조금 더 빨리 막아야겠다 접시지 않게 좋아 속도가 더 빨라서 붙어서 오고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설마 아 저건 좀 아니죠 내가 너무 빨리 두른 감이 있네 그럼 뭐지 이것부터 이제 아 저게 안 죽는다고? 더 세진거야 뭐야 왜 안죽어 일단 여기다가 이거 하자 야 되면 으 일부 그리고 법 타워를 세우지 말자 그래 오로지 공술로만 간다 여기다 할까 그냥 방깍만 방깍하고 골렘까지만 아 이게 근데 중요한데 돌려 보내고 아 쏘는거는 그냥 거 밀려버린 거구나 크리가 떠도 저거밖에 안 된다고? 근데 위에가 더 잘 다냐? 틀링이 훨씬 많은데 방어력 없는 아 근데 슬로우 때문에 슬로우 용도로만? 와 이거 지금 딜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 이 딜 이렇게 안 나온다고? 숲의 힘을 맛봐야 돼 들어와! 들어와! 하나만 숲 타고 플로우 돌리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화살 로우다 아 어떡해 로우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와 딜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우와 둘이 잠깐 너무 안 나오잖아 아 씨 아... 아... 디디 안겹치게 넓게 써야겠다. 아, 이렇게 해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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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쓰고 여기 넓게 써 도전해! 하나씩 막고 돌아오는 거 뭐 어떻게 막겠지 뭐 도는 만큼 많이 때릴 거 아니야 텀을 더해야겠네, 되게 느려져서 그건 있네 공중에 마법 면역이 있던가? 어, 확실히 적에 넣어주니까 안정적이다 아래쪽에서 커버 쳐주니까 궁술타월 해줘야겠네, 그러면 가골이 막을라네 둘 다 칫 이게 무슨 모아지격이냐 잡은거야? 잡았다 아야 못잡았어 아 그래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위는 힘싸움을 해야겠다 아이씨 저것만 버티면 잘못 눌렀다 아 일단 해 몰라 아 느려지는거는 말바 아니야 궁술만 놔봐도 의미 없을거 같고 아사리 궁술을 소총타워를 여기다 만들까? 크게 투자를 해서 더 와 어찌어찌 막을 것 같기도 하고 아...그런데 아까보다 좀 많이 들리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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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럼 투자를 여기다 해야겠네 한쪽을 그럼 완전 막고? 이렇게 여기다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양쪽을 때려도 소용이 없잖아 어차피 다 닿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공수를 두고 고병해서 아씨 모르겠다 잡네 투자한게 있는데 잡아야지 탄환 투자를 안하는게 낫겠다 탄환 투자를 빼고 여기다가 일단은 올리고 여기까지만 올리고 남은 750원으로 여기를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보병 계열인 여기를 제압을 해야겠구나 그래 이렇게 하고 내가 생각해서 너무 황당하다 자 여기다 일단 궁술로 해서 나무 뿌리를 하고 그냥 딜로 해 막아야 되니까 여기도 뿌리로 해 여기서 방어 양념에 들어가서 양념에 여기서 들어가 방어 대면은 아 여기 너무 이쪽에 힘만 줬나? 너무 과하게 힘 줬나 여기다?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강아지 난 anal가장 나은 고파 불가능 탑 담배 나은 불가능 돌 주자가 어... 한쪽을 막고 한쪽에 집중하자 한쪽은 약간 여유롭게 막을 수 있게 만들고 뭔가 잘 막고 있어? 막고 딜 나온다 전혀 여유롭지 않은데?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혀 여유롭지 않아? 저건 막을 거 같고 막고 좋아 일단은 막았고 어떻게 어찌됐든 막았고 여기가 문제다 아 못 막아 이거는 아니야 양념을 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거 같아 어어? 이게 막아져? 대박 일단 이제 지상을 잠깐만 일단 한쪽은 막았고 한쪽은 한쪽도 어떻게든 막을 거 같아 한쪽도 어떻게든 막을 거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뭔 일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 이상한 써버렸어 됐어 운명이야 어우 좋아 레벨업 했고 여기는 최소한 여기는 막아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거 화살을 할 필요가 없나? 와아 이거 너무 아닌데? 너무 가버렸잖아 와아 와아 잠깐만 아슬아슬하게 된 거 같은데? 어 뭐야 저게 막아져? 아 잠깐 이거 못 막았어 저게 막아져가 아니야 아아 여기다가 빠르게 보병 설치했으면 됐는데 이거는 미스였어 일단 여기가 법타워가 더 효율적인 거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끝자락에 두 개 두는 게 제일 난 것 같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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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제 궁수타워를 배치를 하고 여기 방어력 있는 데가 나왔던가? 아 모르겠다 가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밖에 안 된다고? 여긴 일단 막을 거 같고 그냥 저냥 여기가 문제 여기는 일단 힘으로 막아야 되고 모아서 하아 궁수 2티어랑 3티어랑 어느정도 차이나는 거야 네오빠름이네? 해야되네 그럼 일단은 과거일까지는 내가 어떻게 안 될 거 아니야 아 3티어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야? 딜러를 보고 해야되나? 일단은 배치도 하자고 아 아 저기는 일단 막았고 여기서 이제 힘이 집중이 될텐데 막을 수 있나? 못 막을 것 같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풍기는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버리리 빨리버리버리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그치 막았지 그치? 쓰레기 게임이네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너무 힘드네 진짜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으아 고명autism 그만해 여기다가 그 타워를 해야겠다 총타워를 해야겠다 빨리 뽑았어야 되나 양쪽에 총타워하고 일단은 올려 총타워에서 여기까지 다 칼타워에도 달 것 같은데 총타워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다 어떻게 해도 도와야 되나 그냥 이 정도 부른 다음에 계랄한 것 봐 계랄 그 자체는 좋아 어떻게든 막았어 막는 게 중요하지 저렇게 나온다 일단 여기를 좀 힘을 빼두고 딜로 잡자 땡겨 잡을 수 있게 확 들어가네 확 들어가네 괜찮네 확 들어간다 아 괜찮다 각오일도 엄청 오잖아 일단 궁수를 해 그럼 가운데까지 안 닿으니까 총을 하는 게 맞구나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왜 잘 죽어 와 이게 뭔 괴물이냐 암흑 각살자 암흑을 왜 악살하냐 이게 맞다 아 이걸로 하자 어떻게 막지 어떻게 막지 어이 어우 막 갑갑한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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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더 죽기 전에 미리 미리 그치 불러 네크로맨서? 여기다 이거 한 거 너무 가소비인가?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또 빨아볼 게 없는데? 나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하게 막는다 왜 이렇게 막을 생각을 했지 나도? 나도 골 때린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을 생각을 했지? 일단은 해골이 돈을 전혀 안 주는구나 가운데에 뭉친 다음에 많이 주겠지 저게? 어 일단은 아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그건 아 진짜 네크로맨서에서 가버리네 아 아 아 저거 너무 과하다 2법타워까지는 음 아주 좋은 거 같아 이걸 더 업글한 게 패야 중앙에 힘을 줬어야 되는데 공중을 너무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 일곱 방치를 해두자 딱 선을 긋고 여기 여기에다 힘을 주자 여기다가 4개 2개 병사 그렇게 팔라딘을 하자 팔라딘을 어색아 약해 쓰레기야 공중은 뭐 기도해야지 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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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너도 겸치 먹어서 운치없이 못 먹지 말고 친구들 먹을 때 먹어 1개 2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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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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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aney 2개 2개 3 하나 2개 그 2개 에다가 그냥 힘을 다 주자 묶는 것까지 그냥 다 가자 아 궁중을 어떻게 막냐 진짜 궁중을 메테어로 막아야 되나 여긴 일단 제쳐두고 아 너무 빡센데 너무 빡 아 뭐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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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공중이다 최대한 최대한 그치 안넘오는다 저쪽은 좀만 너무 일단은 일단은 해결이 아 운석이 찰 때까지 닿을 수 있을까? 여기다가 병사를 매치하고 여긴 그냥 막자, 가살로. 일단 여기는 이걸 해야되고, 선택지가 없네. 저긴 다 막았네? 어, 깔끔하게 막았다. 좋아. 나온 것 같다. 각이 나온 것 같다. 각이라는 게 나와버렸어. 그분들을 소환하고, 당겨. 그분들을 소환해. 그분들을 만들고. 묶는 걸 두느냐인데, 묶는 걸 지금부터 가야겠지? 그러기엔 너무 세다. 아, 진짜 너무 센데? 아, 보병 대신 묶는 걸 가야지 될 텐데, 200원까지 모였으니까 조금만 더 땡겨보자. 조금만 더 땡겨.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됐어, 했어. 좋아. 아, 제발. 조금만. 그래, 잘 막았어. 아... 너무 긴장했어. 소변 마려해졌어. 일단은 다 찍자. 다 찍으면 너무 좋으니까, 다 찍고. 뒷일은 몰라. 네크로맨서가 문제네. 어떻게 하냐? 아, 일단 다 찍으면 내 생각에 네크로맨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것 같고요. 네크로맨서를 생각해서 보병보다는 저게 낫겠지. 보병도 뭐 스킬이 있어야지, 네크로맨서의 내용이 되니까. 자꾸 네크로맨서 단일이 아니라 막 섞여 나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뭐, 뭐지? 다음 거? 아직까진 병사야. 아, 잠깐만. 너무 안 좋은데? 아, 너무 안 좋아. 근데 버텼어. 아... 자연님이 해주셔야 돼. 사쿠라, 사쿠라, 사쿠라네. 사령술사. 아, 미치겠네. 정신이 혼미하네, 혼미해. 기사 누적들 때문에 얘네를 일단 못 팔 것 같고, 팔아도 너무 안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아, 어떡하지? 공중까지 계산을 하면 여기서 이제 함부로 지상에만 투자를 할 수는 없는데, 공중이 이따 나오거든요. 제발 저거 잡아주면 안 될까? 진짜 한 번만 제발. 아, 개쓰레기야 진짜 게임.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투자를 한 번 하고. 여기다 조금 힘을 더 줘.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후반에 여기에 투자한 금액을 좀 더 회수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은 그 철든 애들한테 더 이게 대여. 이게 있습니다. 얘네한테 이걸 넣을 만한 게. 왜냐면 여기다가 한꺼번에 하면은, 딜이 겹쳐서. 아, 그걸 했어요. 중간에 처음에 했는데. 중간에 하니까 딜이 겹쳐져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딜을 못 넣더라고요. 어, 나름 적게 흘러간다. 이제 나중 가면 이제 다음 웨이브부터 더 효율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중앙에 올이 나니까. 위치는 드럽게 안 좋은데. 여기 이 굴곡 있죠. 이 굴곡을 최대한 써야 돼요. 굴곡을 쓰면서도. 여웅을 살려서 최대한. 양쪽 웨이브를 막을 수 있는 게 여기 힘을 줘야 되거든요. 한쪽만 살려야 되는데. 양쪽에다 힘을 못 주는 게 너무 크네. 일단은 화력으로 최대한 제압을 해서 공중을 잡으려면은. 아까 묶는 걸 꽤 했는데. 사령술사 때문에 묶는 걸 해야 되거든요. 밸런스 잘 짜야겠다. 아까 두 번째 묶는 거. 첫 번째 묶는 것까지만 하고. 지상 화력에 집중을 해야겠어. 그리고 다음 공중을 막은 다음에 지상 추가를 하고. 적절하게 조금씩. 아, 씨. 나이도 너무 강하게 잡았어. 게임이. 힘들어. 아까보다 날짜 훨씬. 추억을 못 받았네. 이게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마법사 3티어가. 이 타워 중에서 가장 효율을 주는 거 같아. 낱개로 방치해두면은. 저거만 하는 게 없습니다. 저거될 때 힘을 주고. 이번엔 중앙이 사마처니까. 중앙에 메테오만 잘 떨어뜨리면은. 아까보다. 아, 여기를 좀 써야 되는데. 이곳을. 후반에다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양쪽에다 하나씩 두기에도. 악마한테 소요율이 안 나오니까. 마법자왕이 높으니까. 양호하다. 양호하다. 그치 그치. 이거. 변신까지 딱 시키면은. 이게 그나마. 변신한 이후에 나온다. 대신. 특수기에서 너무 밀리는데. 병사를. 깔자. 사령수사 전까지. 나무만 하나 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위험한데요 이거지. 이곳으로. 여기다 소환하고. 좋아. 메테오를 일단 아끼고. 살아야 된다. 지금 쓰자. 좋아. 좋아. 야구 뭐 나오지? 아, 여기서. 묶어야지 이제. 다음 메이브에 한번. 뻗 땡길 것 같은데. 어떻게 묶느냐네. 해골은 양쪽이고. 묶는 게 있어야지. 가족들이 지금 없으니까. 묶는 걸 해야 될 거거든요. 방어타워부터 시작을 하면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자리에다 나중에. 다른 걸. 좋은 걸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 근데 이거 너무 빡센데. 땡겨야겠다. 메테오를 써야돼. 메테오를 써야돼. 제발. 메테오까지 버텨줘. 아, 메테온 썼는데. 아, 메테온 썼는데. 아, 여기 굴곡을 써서. 고병을 하나 땡기고. 고병으로 막으면 딜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법타워로 해두질 안 나올 거 아니야. 독딜을 넣자. 아, 독딜을 넣고. 이번에는 묶는 게 아니라 아예 딜을 넣고. 그럼 여기서. 아, 중앙에 묶는 거 없이 막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서? 어. 너무 빡세네. 진짜. 인간적으로. 아, 정도가 있잖아. 마감. 아, 폭발이. 에. 넣을 데가 없어요. 얘네 두 마리가 여기서 뭉쳐서 올라오는 거면.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줬을 텐데. 여기서 뭉쳐버리니까. 광역 딜을 넣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 일단. 2등을 골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앙에 힘을. 주면은 우바겠지. 어, 어떻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여유가 있긴 하네. 미리 데미지를 넣으니까. 아, 이거 문제네. 저게 문제네. 여기다 하자. 어, 여기서 반가가.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아, 씨. 이제, 여기다 하면 여기다 하는 의미가 없는데 여기를 좀 써서 데미지를 넣고 싶은데 네크로맨서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그럼? 네크로맨서한테 메테오를 떨어뜨려서 죽여야 되나? 메테오가 데미지가 들어가나 그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거 2티어가 너무 딜이 안 나와 3티어를 그냥 하고 이렇게 하고 3티어에서 독딜을 넣자 그래 15여치 이러면은 양쪽을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 얘가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으면은 오 많이 양념치죠? 중앙에서 이제 힘을 줘서 막아야겠다 그냥 병사를 여기다 그냥 하자 버거킹 버거킹 제일 끝이요? 아 이렇게 두 개를 쓰려구요 어 좀 길게 봐서 19웨이브까지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먼저 궁수를 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반값을 하자 어이 궁수는 두 개만 하고 두 개만 하고 그거 다 돈은 안되겠다 그저 죽겠다 아 일단은 날아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아 이 가운데는 일단은 막는 걸로 하고 메테오를 좀 유동적으로 써야겠어요 그냥 많은데 잡지 말고 힘이 실릴만한데 끊어주는 용도로 쓰고 지금 독타오가 의외로 바깥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독타오 괜찮네 하나당 45딜 더 들어간다고 치면은 업글 하는게 나을라나? 독타오 괜찮네 의외로 독타오가 선방해요 네크로맨서는 집중 활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 그게 문제다 네크로맨서가 메테오를 한방에 안 죽으면은 내가 집중하라고 못하는구나 그럼 보병을 강화해서 잡아야겠네 공중 오기 전에 돌아버리겠네 네크로맨서한테 독디를 들어갈 거 아니야 하나씩 양념을 치면은 독디를 해도 어차피 마무리를 못하면 의미가 없구나 내가 타겟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독디를 넣고 메테오로 사게팅을 합니다 아 독타오는 근데 출구에 둘 때는 독을 안올리고 독이 비싸니까 독을 안올리고 덩쿨을 올려야돼요 덩쿨이 되게 좋기 때문에 덩쿨을 올려야되는데 일단은 활약 중앙 안나오죠 고병을 좀 보내자 제발 아 아 아 슈퍼 세이브 좋아 일단은 세이브 여기서 보병을 올리자 수를 띄워서 덩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해골을 잡아야되는데 딜이 안나왔어요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거를 덩쿨이 묶어주면서 묶어주는 시간이 좀 길어요 병사가 묶어주는거 숫자 제한이 있는데 덩쿨이 한꺼번에 묶어버리면은 그 웨이브가 막히기 때문에 덩쿨이 두 명이서 교차로 묶으면은 대량으로 묶으면서 가격도 들어가서 그걸 보고 가는건데 여기서 중앙에서 막을거면 독타월 아예 여기서 해버릴까 어차피 중앙에서 오래 싸울거면은 옆이 뚫려서 중앙에 힘을 많이 줘야되죠 아 팔라딘으로 이는건지 아님 팔라딘으로 하면은 공중이 부족하니까 도끼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잡아야될지 모르겠네 공중화력이 너무 안나와 땡기고 아 너무 늦게 땡겼다 좀 미리 땡기 쓰면은 아아 늦었어 아아 보병타워를 일단 아 중갑애들한테 활 딜이 안들어가서 일단 여기다가 독을 하고 독까지는 일단 하고 독을 2티어까지 하고 여기를 그냥 막자 마법이랑 아 근데 마법티 마법 타워가 약간 끝으로 가면은 효율이 좀 안나와서 변신시키는거랑 즉사시키는건데 체력 빠진걸 즉사시키는건 좀 효율이 안좋은거 같아서 방어 깎는거를 하긴 해야겠다 여기다가 방어 깎는걸 하고 일단 이거 업그를 먼저 하자 아 미치겠네 왜이렇게 어렵냐 게임 얘를 어느 단계에서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지 그걸 알면은 여기다 투자를 금방 할텐데 이쪽 라인을 이 악마를 깔끔하게 잡고 얘는 일단 마법으로 잡는게 이제 후반에서 효율이 안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막고 양념을 치자 잘 잡네 이게 맞는거 같기도 한데 이걸 휠을 가장 꾸린 3티어를 일단 두고 좋아 아 잡았다 어 독 2단계까지가 딱이네 이거 잡고 3단계 하면은 3단계까지는 필요 없겠지 아 근데 이거를 딜을 가져가는게 좀 있네 한방 한방이 강력한건데 아 너무 이쪽 부족하다 아 250이 너무 커 여기까지는 근데 너무 좋은거 같고 여기다 마법타워 2개 하는게 딱 막아지는데 돈을 사서 투자를 할까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억울하잖아 아 근데 이게 원래 별로 3개까지 맞췄는게 아니잖아 이 게임이 나쁘지 않은거 같기도 한데 그냥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병사를 여기다 하고 병사를 세게 해보자 한번 병사를 한번만 세게 해보자 병사대 병사면은 이기겠지 아 그런데 그러면은 가고리를 못 막는구나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법살 여기다 하고 여기다 골렘을 세워야겠다 방어를 깎는 용도만 쓰고 그래 그리고 여기다 덩크를 하고 어 그게 낫겠네 여기다 법타워를 하고 어 괜찮은거 같다 그게 여기다 법타워해서 방어를 깎으면서 딜 넣고 덩크를 막아주고 그래도 독타워가 딜이 나오긴 하는거 같아 아 미리 땡겼어야 되는데 진짜 세긴 더럽게 세다 어플 너무 덜 됐어 내가 얘네가 다음 공중 공중을 어떻게 잡냐 도구로 여기는 막을 거 아니야 여기가 문젠데 여기 메테오를 잡아야 되네 그럼 미치겠네 저 동소를 못쓰는게 너무 크다 어우 어떻게 괴물 짜도 이렇게 짰냐 화나게 조병을 땡겨서 일단 좀 막고 기절 기절 기기기절 160대냐 200까지 되나 일단 막 됐다 됐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메테오 쓰면은 일단 그냥 써 어 제발 진짜 막아주세요 진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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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살짝 쫄았어 고병을 세우고 양으로 강하를 해야겠지 강하를 해야겠지 강하를 해야겠지 어 이거 어떡하지 궁병 타워를 너무 애매한데 뛰어버렸는데 지금 뛰면 안되던거 같은데 독을 왜 안바르고 하나만 타격해서 잡냐 몸만 행이냐 좋아 땡기고 어우 야 독 진짜 좋다 팔라딘이냐 이제 팔라딘이냐 바바리안이냐 네 네크로맨서 생각하면 팔라딘을 해야겠지 휘린도 아 왜 방어력을 맞춰놨으니까 이게 아우씨 아 얘 올려야될거 같은데 아 올려야된다 이건 지금 올려야된다 몸을 해줘야 되니까 얘 3티원이 건들지 말고 여기까지만 잡고 아 좋아 아 독을 하나 더 할까 아 됐다 불러불러불러 좋아 좋아 방어 어 방어 좋아 방어 좋아 방어 좋아 아 이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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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었나 네크로맨서 몇 대국였지 악마네 아직 아이씨 이거 잘 땡겨야된다 그럼 메테오를 써야되거든요 땡겨 일단 아 메테오가 안되네 일단 일단 팔라딘 팔라딘 어느정도 싸우니 아니 교통이야? 어 근데 안 땡기고 각이 나오네 사령수 쏴 다음이 사령이라고? 아 그럼 무조건 220에 이거를 해야되는데 내가 여기다 메테오를 써야되고 살아야되니까 데미지 좀 넣어봐 아 이 50 어휴 너무 내가 못잤어 지금 저런 부위 나오면 안됐던데 좋아 네크로맨서 일단 불러 어차피 여기 잡아야되니까 어 저거를 아 진짜 걸려 야 잠깐만 아 너무 야 팔라딘 일 안해? 아 이게 이게 흠이었어 이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딜이 안나와서 효율을 못보는데 야 이 맥크림 잡아주네? 아 아 아 할거 같아 그니까 일단 독까지 독 2티어까지만 하면 네크로맨서 잡아주고 여기가 문제다 저기는 일단은 일단 이렇게 하자 이타워 한거 맞죠? 뭔가 돈이 있는거 같은데 더? 법타워 이타워를 하고 어 진짜 이거 보병으로 막는게 너무 답이 없어 딜이 너무 안나오니까 아까 했던 조합에서 이거 하나씩을 빼고 그 투자금을 여기다가 박자 박아버려 키린드가 그나마 낫겠지 그래도? 아 보병의 저 효율을 믿을 수가 없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가성비를 생각해서 그냥 여기다 법타워를 지을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한 방씩 넣어서 미리 악마 제거해두면 딜 엮일 것도 없고 한 방으로 잡아야 문제지만 공중 불러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아껴야지 아 근데 너무 일찍 불렀나 보다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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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아 ci 공 고 공포가 충격이다 진짜 아아 독딜이 맥스가 어디까지 뜨지? 아 네크로맨설 앞에 지우는 걸 제쳐두고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다가 지우면은 중앙까지 때릴 수가 있나? 때릴 수는 있네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하자 여기를 쓰지 말고 여기를 쓰자 여기다 쓰면 안 되나? 사거리 약간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나왔나? 아니 근데 여기 쓰면은 어차피 독딜 못 넣잖아 됐어 그럼 아 다 들어가네 어 들어갈 만큼 들어가네 어 이렇게 하고 양념으로 뭐 잡게 해야지 뭐 여기다가 독딜 넣고 독딜이 아마 한타임 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30 30만큼 덜 나올 것 같은데 이 30을 여기다가 잡아줘야 되는데 아 30이 너무 커 3독딜 해가지고 그냥 힘을 실어야 되나? 3독딜이 일단은 갑주 있는 애들한테 들어가니까 어 좋아 어 들어가죠? 양념 발랐죠? 이러면은 아우 잠깐만 아이시 저걸 왜 안 물어 저걸 여기였죠? 이렇게 하자 여기다 이렇게 물고 레인저 두 개 대신에 총으로 두 개요? 총으로 두 개 했어요 여기다가 했으면 총으로 두고 여기다 했는데 레인저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다가도 하고 여기다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맵 하나를 몇 번을 못 깨서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겸이야 레인저가 악마를 잘 잡아요 이 악마가 얘가 체력이 많은데 방어력이 없어서 방어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이게 보통으로 뜨는데 얘보다 아 얘네보다 훨씬 방어력이 낮은 것 같아 들어가는 게 뭐라더라고요 보병을 이제 이렇게 둬야겠다 일단 얘네는 칸막이고 흘러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고 일단은 이거보다 싸니까 이걸 여기다 박으면 여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총을 살릴만큼 좀 긴데가 좋을텐데 여기는 굳이 총이 아니어도 얘만 돼도 다 나와서 갑자기 못 박았다 이거 큰일 났어 공중인데 잡아줄 수 있을까 독이 잡아주겠지 저까지 낙 문어발해서 잡으면은 아 이건 안되네 메테오가 차긴 하겠구나 안 놓쳤죠 아 좋아요 걸고 걸고 여러가지 했어요 여러가지 했는데 못 낀 겁니다 큰일 났어 뭐 어떡해 일단은 예정대로 걸었고 어 잡았죠 이건 잘 한번 잡았고 독이 있는게 약간 약간 더 안정적이네 디디 섞이긴 하는데 그래도 안 섞이는 것보다 낫네 텔레포트를 거는건 그렇겠지 덩프를 안쓰고 이걸 쓰자 그냥 보병이요 보병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보병을 믿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매우 느림 보병이 좀 최고티어까지 나와야지 효율이 봤는데 최고티어까지 나오고 스킬까지 나오고 스킬과에 찍어야 효율을 받아요 너무 극혐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작살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할까 네크로맨서를 잡으려면 테슬라가 낫겠지요 지용 이거를 그럼 얘를 하는 의미가 없는데 3티어에서 그냥 멈춰야겠네 몸방 잘해주고 있고 아 배고파 배고파 3티어가 막아줄 수 있을까 점점 보병은 줄고 있는데 땡겨 테슬라를 빨리 띄워보자 골렘을 두자 방어 방각이랑 골렘을 아 골렘 너무 비싸 미치겠네 왜 이러냐 이 게임 여기서부터 방어력 잡힌 애들 나올 수 아 근데 악마 군조에게 되나 오막에 오막을 깔 수가 있나 이거 도해야지 좋아 빠른거 아니죠 느린거죠 제발 어 느린거다 일단 그러면 얘네한테 박냐 아 제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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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길평이죠 300줄었죠 테슬라 제발 힘내 테슬라 아 여기다 메테오 쓸걸 그랬나? 어 잠깐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메테오를 왜 졌다 박았을까 아까 이거 할 돈으로 아냐 근데 보호막이 보호막이 독이 안들어갈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력을 어떻게 더 박아야되는데 이게 맞을까 일단은 갑주를 잡으려면 이걸 해야되긴 하잖아 여기다 갈까? 여기다 하면 여기까지 닿나? 여기 닿으면 괜찮지 업글 하면 닿을 것 같은데 업글 하면 닿을 것 같은데 어 이건가를 업글 해서 여기까지 쓰게 되면 이제 여기로 돌아오는 걸 때릴 수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닿? 아 여기까지 닿아줘야지 이걸 쓸텐데 이걸 쓸텐데 지금 박히긴 하는거야 뭐야 좋아 이것까지 올리고 좌우 다 뚫렸죠 이걸 올리자 여기다 올리고 대포를 빼자 낱개로 테슬라 필요한 맵에서도 테슬라 안 썼기 때문에 약간 스플래쉬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자격파를 합시다 아래쪽에 동로와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많이 붙이는데? 아 아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걸로 하고 일단은 이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하자 아 상관없겠지 뭐 여기를 써야되네 이걸 잡으려면 이렇게 다 써야되네 여기다 두개 다 몰빵하고 원래 기사가 여기서 깎였잖아요 근데 이거 두개보다 쓰는 것보다 이거 두개 쓰는게 비싸려나? 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전이랑 여기 두개 쓰고 여기다가 아 이거 독타워가 아니었지? 독타워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네 아 여기다 두개 박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1원으로 더 땡겨서 이걸 먼저 업그를 해야겠다 좋아 3티어만 일단 찍어두면 바깥을 하니까 좋아 힘이 뭉개졌을 때 아 잡아야 되지 가골 잡아야 되지 맞다 일단 소환을 하고 뽑아 어떻게 되겠지 뭐 몰라 어 어 의외로 깔끔하게 된 것 같은데 다음 거 뭐였지? 아 아 개였지? 아 아 일단은 일단은 어 갑주가 너무 튼튼해서 아 이게 아 가시들만 들어가면 화살들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까 건 업글 천천히 했으면 공중 막고 지상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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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성장만 시켜놓으면 여기서 힘 화력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양쪽을 저렇게 해놨냐 너무 현민거 아닙니까 그냥 미리 쓰자 미리 쓰자 미리 쓰고 땡겨 이거를 올리고 다음 거 올려도 여기까지 못 때리네 아 그렇네? 못 때리네? 아 궁술보다 훨씬 낫구나 나는 착각했다 아 일단은 해봐 몰라 일단 해봐 몰라 저거 놓치는 거 안 된다 그분은 안 돼 아이 그럼 더 가망이 없는데 이렇게 하자 생각하니까 50원 차이면 이거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법사님이 해주시겠지 뭐 선보병을 깔고 선보병을 깔고 여기다가 화력을 이렇게 세 개를 집중하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했어야 되는데 아 아 몰라 벗고 두는 거 바깥 파죠? 응 못하네? 독을 2티어 해야 되잖아 독 2티어랑 묶는 거까지 다 찍자 그냥 여기는 뭐 알아서 맞겠지 뭐 운명이야 여기는 스킬로 맞고 아니 묶는 게 여기까지 통하지 않을까? 일단 독을 해야 될 거 같고 얘가 넘어오니까 독해서 딱 남는 것만큼을 묶어서 잡으면 되니까 아 독들이 이렇게 세구나 뭐 한 거냐? 아 뭐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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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자 그래 여기까지 일단 찍고 730원을 여기다 투자하자 그래 여기다 투자를 하고 남는 수치를 여기다 투자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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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여기까지 하고 일단 활용 일단은 원거리가 닿긴 하니까 이러면 독을 하는 의미가 없는데 이걸 놓는 의미가 없는데 운명이야 얘랑 능력까지 해서 일단 막아지기만 하면 말라이 없으니까 3티어 3티어 찍으면 내 생각에 여기는 좀 흐지부지해서 막을 것 같아 아 이 딜 겹치는 거 극협니다 나름 잘 세이브하고 있어요 공중이네 공중이네 아 지상줄기를 하면 물기 안 됐구나 아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어? 그럼 진짜 총을 할까? 총을 하고 법법? 아 법이 두개인 것보다 법을 차라리 여기다 하는 곳 공중이네 그 지상자 동화하기 보다는 각지 맞지? 너는 업그레이드 공중이네 도전해 fect 알다 난 용기로 빼내리 따라 아 아 아 용기로 받는다 사나이 용기로 받는다 벗어 줘서 용기로 받는다 안 돼 죽여 용기로 받는다 흘렀다 용기가 부족하다 용기가 부족하다 용기로 받는다 용기 여기다 총을 두면은 여기를 먹을 수 있을까 여기다 두면 먹겠지? 여기다 두자 여기다 두고 그래 여기다 총을 두고 200원 나오나? 야 딜은 끝내주네 양쪽 분배되어 있는거 어? 잡네? 의외로 저 보라색이 보라색이 매우 느림이라서 안썼는데 질이 두 배라 그런지 절전한데 아주 아 저건 아니죠 아 저건 아니죠 양심 너무 없었죠 방금 거는 아 저건 좀 심하게 아니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을 해보자 그래 그래 폐기로 막는다 여기다 쓰면 안되겠다 여기까지 먹어줘야지 이게 낫네 확실하게 낫네 라즉 리엔폴스 라즉 freedom might and magic charge for honor and glory for the king 저글링 디펜스다 목숨을 건 저글링 디펜스다 여기 모든 걸 쏟아붓는다 저게 닿네? 아홉 마리 제니야 막을지도 몰라 그리고 겨움치도 매길 수 있잖아 어 이거 막을 것 같다 어 이거 막을 것 같다 총이랑 레이저는 막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직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 거대한 거가 선봉으로 나오니까 막았다 이거는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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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많았지 막았어 몰라 야 많으니까 확실하게 약간 고기방패 역할을 하긴 하네 터미네이터 만명처치 땡기고 아 뭐할지 정했다 그분을 뽑아야 된다 아 근데 이거 제거 타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거를 하면은 각오일도 하나 막아줄 수 있고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티어에서 제거를 하자 그치 막을 수 있잖아 아마도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막아주세요 노예들 빨리빨리 빨리빨리 젠 시켜 배럭 돌려 배럭 돌려 예웅은 누웠지만 굴복하지 않는다 여기다 독타워 넣자 아니야 여기다 넣어야지 아 일단은 고민을 잘해야 되는데 화력을 넣어야겠지 지금 원거리가 중요하니까 공수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이건 지금 효율이 좋으니까 공수를 먼저 올리자 여기다 독타워를 진짜 그냥 그래 나름 다 짜나? 총을 올릴까? 탱커가 있으니까 총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깜짝이야 다 암기라고? 총 그래 그래 방 깎이 총병을 살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제거할 거 아니야 할 거지? 암기 제거하고 그치 이러면은 확실히 편해지죠 여기다도 이거 둬야 되나? 부대장이 먼저 오네 어 여기는 저기는 알았어 잘 막고 있어 안 지워 탈영수 쏴 탈영수 어떻게 잡냐 폭탄을 띄워야겠네 어 폭탄을 띄워야겠네 여기서 이제 살려면 띄워야 한다 방도가 없다 살고 싶다 띄워 100에서 400 지금 100에서 400이라는 거야? 아 일단은 스켈레톤 잡을 만큼은 떠줘야 되는데 굉장히 딜 굉장히 들어가죠? 이것만 해주는데 사령술사까지는 일단 막아야 되고 어찌됐던 설마 300명을 쓰는 날이 올 줄이야 너무 충격적이다 네크룸에서 잡아야 돼 악마랑 졸개 달리전 조합이네 이거를 잡으라고 야 어택당 안 돼? 어 잡았냐? 아 못잡았네 잡은 척만 했구나 아 드럽게 맞네 아 죽여 제발 제발 야 네크로메서를 왜 안 죽이냐 네크로메서를 죽여야 되는데 그치 그치 네크로메서 아 미치겠네 네크로메서를 타겟팅 하란 말이야 아 이걸 네크로메서가? 안 돼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운빨이다 이거 타겟팅 하거든요 전에 한번 해서 밀었거든요 아 너무 운빨이다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다 이거는 얘도 운빨이어서 솔직히 심했어 네크로메서가 여기서 소환하죠 여기다가 지어놓으면은 뭔지 죽이지 않을까? 어 어 여기다 지어놓으면 뭔지 죽이지 않을까? 에이 콜라네도 평타로 잡는 건 너무 혐의야 일단 일단 저기서 잡게 하고 뭐가 더 뭐가 더 못둘지? 아 여기는 그냥 힘으로 맞고 어 업그레이드 하자 여기다 해줘야지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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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서 누우면 어떡하냐 아 아 아 여기다 힘을 줄까? 그냥 어 장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너의 이름을 넣어. 빌라투 바라타니토! 아바나타타타타! 불을 맞추고 가능성과 미적성 아메과 아메! 아메와 아메! 아메와 아메! 아메와 아메! 아메와 아메와 아메! 아메와 아메와 아메! 아메와 아메와 아메! 여기를 쓴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힘 다 몰살해버릴까? 여기를 막아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4개를 박아버릴까? 여기 가면 어째 여기 못 쏘잖아 아, 질을 못 넣었네 더 여기다가 이걸 하고 여기다 보병을 두고 두 개 더 여기서 맞게 하고 너는 내려가서 혼자 싸우고 이렇게 하고 반각을 여기다 하나 두고 여기다 독을 일단 하자 독을 해도 여기까지 닿잖아 여기다가 해서 하고 반각에서 그거를 여기다 두면 여기다가 일단 파워타월을 두면은 아, 여기다 파워타월을 둘 필요가 없지 여기는 악마가 오는데 여기다 둬야지 두려면은 그럼 여기다 반각스를 해야지 여기, 여기서 반각을 해야지 반각이 방어력이 얘네 높은데 아, 몰라 아, 몰라 독타월을 그러면은 아, 일단 여기다 반각스를 무조건 해야되고 여기다가 독타월을 하고 여기다 총타월을 하자 여기다 총타월을 하자 어어어어어 좋아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걸 이제 떠올리다니 아마 하루 종일 열릴 것 같습니다 가자 남자는 패기지 가자 공중을 너가 잡아야 된다 당연히 번개를 떨어뜨리는데 근데 공개 못 잡진 않겠지 양심이 있으면은 번개를 쏘는데 넷까지 들어간다 넷까지 맞출 필요도 없잖아 지금까지 완전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공중이 오니까 양념을 칠 필요가 있을까? 가운데로 그냥 힘을 몰빵하는 게 나지 않을까? 딜 너무 안 바뀌는데? 아, 딜 너무 안 바뀌는데 이거 마법 딜이었나? 번개? 어, 잠깐만 아, 이건 아니죠 어이가 없네 뭐야 이렇게 하자 어, 저걸 좀 나중에 올리고 딜을 넣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올리고 중앙으로 보낸 다음에 495를 방깍이랑 응, 방깍이랑 여기다 방깍을 해야지 그럼 그치 좋아 황당하다 황당해 테슬라가 공중을 때린다는 전제로 이걸 하는건데 설마 못 때리겠어 방깍하고 아, 저 총? 아, 그럼 안되지 네크로맨을 잡으려면 일단은 얘가 테슬라가 해줄 것 같고 이거 해도 아, 몰라 괜찮아 무조건 가고일 전에는 테슬라를 해줘야겠네 그걸 전주를 했으니까 아이씨 딜도 은근히 얘가 더 나오는데? 그러면 내꺼 죽는거잖아, 설마?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못 막아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하자 여기서 오케이야 여기까지 오케이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가자 도끼 던져 더 멀리 던진다고? 꺼져 가까이 던져도 돼 하 도끼로 가고일을 잡을 수만 있으면은 내 생각에 견적 나오거든요 피린도를 찍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강력타워를 짓는거지 보병이 몸을 해주고 몰라 아, 몰라 내가 보병을 너무 안찍었는데 내가 내가 폭탄이랑 보병을 너무 안찍어서 기본타워 위주로 스킬 찍었거든요 초록이 될지 모르겠다 안 박힌다 누구도 안 박힌다 우리 애도도 죽냐? 이런거 베베리안의 파워를 보여줘 아, 무조건 이제 도끼 찍어서 도끼로 막아야 되죠 저러면은, 가고일을 메테오가 한 번 더 차기만 하면은 약간 위안이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잡아야 돼, 확실하게 일단 무조건 찍어야 되고 아아 안 된다 버서커 따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성으로 가자고 정성으로 가자고 나가 축구 독이 먼저다, 그럼 독이 먼저다, 이러면 테슬라를 할 생각을 하지 말자 뇌에서 지워 이걸로 묶어주기 생각을 하고 몰라 독이 필요 없을라나? 묶는게 좋으라나? 어, 그렇네 묶는게 좋겠네 그리고 지금 해도 안되네 그리고 지금 해도 안되네 묶는게 좋고 업타워를 두게 하고 여기 지원하려면 여기다 공수를 해야되는데 여기다 하자 여기서 슈퍼 세이브를 해야되네 여기서 다름 아닌 여기서 여기다가 병사를 다 배치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여기다 일곱마리, 여덟마리 얘에서 여덟마리 내가 주문금 빼고 여기 여기 가고일 아, 가고일이란다 골렘을 뽑아서 여덟마리 선을 맞추고 보병의 힘을 믿고 그걸 해야되나? 방깍을? 아, 방깍을 하는게 나을라나? 이제 다 가고일이니까 분명을 믿어야되나? 일단 메테오만 살려두면은 크게 문제없으니까 메테오만 살려두면은 으으으으음 으으으음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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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메테오는 죽었지만 난 살았어 아 중요한거야 난 살았으니까 쌍독길 멈추는게 어디까지가지? 여기서 멈춘다고? 쌍독들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일단 이거 올리자 야 뭐야 저게 안닿냐? 아이씨 그럼 아예 수정해야지 여기까지는 일단 맞추고 왜냐 여기다 궁수를 하자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나무뿌리를 걸고 방깍스를 하고 얘는 뭐하지 그럼? 보병하지 뭐 어 그래그래 아니면은 아 몰라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한번만 더 아 테슬라 너무 비싼데? 나 파산이야 테슬라는 둘 넣으려면 티에 올라야겠죠? 얼마나 들어가는데 어? 잘들어가네? 아 잘들어가지 않는구나 도구를 일단 확인해야겠지? 도구를 일단 확인해야겠지? 일단 레벨업 했고 레벨업 했고 화력을 여기까지 확실하게 묶어줄거지? 제발 그래야지 단가가 나와 여기가 확실하게 묶어줘야돼 안그러면 의미가 없어 양쪽에서 두 마리가 조금씩이라도 묶는게 이게 아 이거 답을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일단은 기사한테 너무 안 박혀서 뭐겠지?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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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장은 그 그 박탈 좋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어 좋아 어떻게 저렇게 나온다고? 오우 야 너무 빡세다 방각을 해야 되네 바로 어 좋아 땡기고 살리고 살린단다 일단은 몰라 방각을 하고 아 보병 아 묶어야지 묶는거 하고 묶는거 하고 방각에 골렘에 보병 얘는 그냥 젠만 하고 3제는 돼야지 딜 바뀔려나? 아 너무 고민이 된다 이거 테슬라 해야겠지? 아 생각하니까 내가 각오이를 잡으려면 딜이 얘네 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서 한번 까줘야 되네 어휴 야 야야 야야 아 이건 아니지 아 저거 씨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를 해야 되긴 하네 네 좋던 싫던 살려면 여기서 하나를 해야 되네 이유까지 해야 되고 여기서 독타월을 해야 되고 중간에서 줄여주는게 좋긴 하네 중앙 화력에 집중을 못시켰어도 그렇지 지금까지 이것만 못한데 아스라사 이렇게 뚫린다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내가 업그를 한게 있기 때문에 기본 공격타워가 제일 효율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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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바지 아저씨 뇌 마 Dawd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호 좀 지치네요 이게 나중에 그냥 넘긴 다음에 별을 더 확보를 하고 아이템을 좀 사서 하면은 쉬울 것 같긴 한데 쉽게끔 무난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러고 싶지 않은 이 기묘한 마음 위에 4개만 하수로 보고 아래에다가 그냥 딜을 분산하자 안썽니 이거 너무 갔는데 큰일 났다 이거 땡겨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일단은 얘는 아 몰라 톡 잘 됐으 막은거 같다 막은거 같다가 아니지 미친게임아 아 진짜 망했다 아 망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무슨 짓을 한거야 됐어 됐어 운명이었어 이렇게 막는게 차라리 나은거 같다 막는게 차라리 나은거 같다 이런 화력이 너무 안나오긴 하는데 어쩌서 없는거고 어쩌서 없는거고 아 뭐 하나로 잡아줘 제발 그치 닿냐 궁수까지만 닿으면 된다 궁수까지만 닿으면 된다 아 궁수가 얘가 안닿네 그러면은 이게 여기를 해줘야지 약간 닿는거 같고 여기보다 효율이 조금 좋은거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막더라도 여기를 두개를 보병으로 쓰고 여기를 방 공기로 쓰면 난거 같은데 배분을 잘하자 이렇게 입구를 끼고 도는게 확실하게 독이 약간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그럼 독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여기 독을 안하면은 일단 해 하고 하고 아 어차피 내가 각계역팔 할거니까 여기다 보병을 하면 되는구나 여기다가 그걸 하고 아 그렇네 여기다 궁수를 해야겠네 그러면 어 여기다가 이제 마흡하고 여기다 궁수를 하고 어 그렇네 아무도 뭐라고 안했는데 혼자 납득해버렸어 아무도 뭐라고 안했는데 혼자 납득해버렸어 여우 잘잡는다 어우 잘잡는다 어우 잘잡는다 아 아 지금 얘가 딜 받아줄거 같은데 저렇게 못 가져오잖아 이러면 아 여기다 소환해서 진작에 저걸 잡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아 은이랬어 에버타입 잡았고 잡았고 버프 걸기 전에 일단은 임프 대장한테 독 걸고 얘는 파괴하고 이게 1차 목표 독을 일단은 새겨야죠 그럼 그리고 이제 파괴를 새겨야 되고 나중에 아 야 잠깐만 아 아 여기다 걸었어야 되는데 독을 좀 나중에 걸고 아 아 이렇게 할까? 잠깐만 여기 쓴다 그랬지 아 그러면 독이 아니면은 멀리 둘 필요가 없지 여기다 그럼 힘을 주자 보병을 가능한 없이 하죠 업글 된게 일단 법타워랑 공수타워니까 두개 집중하고 아 이건 몰라 분명이야 나름 잘 잡아 그래도 고래? 고래? 각기옥 봐 글고 어 어 이티어까지만 찍자 이것도 이티어까지 찍고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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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미쳤다리 아 미쳤다리 돌았다리 지금 너무 안 막힌다 이거 퇴야겠다 방어력이 고정으로 들어가나? 110 어우 야 큰일날뻔했다 어 위험해 어 이걸 왜 했어 내가 아 뭐 했냐 근데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원래 지피는대로 하는거지 뭘 아 여기다 힘을 줘야되는데 너무 뒤로 안들어갔는데 지금 동선을 못쓰면은 답이 없는데 저기까지는 어떻게든 망할 것 같고 북을 쓸때가 왔어 아 떨어뜨려주니까 몸을 잘 돼주네 에이씨 개소내다 개소내다 아 아 다음께 악마군주지 이게 척살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일단 독딜 들어가는 이제 까이는게 약간 다르죠 여기 동선을 너무 못쓰나? 새는것도 좀 있는거 같은데 아 근데 네크로맨서를 암살하려면은 스프럭 같기도 하고 스프럭 같기도 하고 어 딜이 여기가 너무 안나온다 참 악군이지 어어 야 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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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부활했어 군주를 내가 잡았어야 된다고 여기라도 여기라도 아 이거 해야된다 그래 악군을 일단은 걔 대처 두고 어 반피까지 깠으면은 충분하지 뭐 잘 깠네 독타워 각시 좋긴 하구나 어 어어 잠깐만 아 가운데 올인하자 할만큼 한거 같다 할만큼 한거 같다 가운데 몰빵해서 일단 넘어는 가자 여기를 나중에 나중에 추가한다고 치고 넘어가자 너무 몰아치니까 내가 나중을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타이트에서 아 볼펜 아 için 알개 아빨 아빨 아 모르겠다 미쳤네 타이머시 탔나 와우 잘 쏘는데 여기다가 몰빵을 하고 한 구역씩 끝을 내야겠어 네크로맨에서 나발이들 꺼났네 중앙을 일단 막고 왜 마법면역 있는 가고이를 마법타워가 더 잘 잡냐 이해가 안되네 어떻게 되면 온거야 좋아 내가 소환하는 걸로 대체하고 보병은 적게 해야겠다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 너무 업글이 안되있어 2티어 가느냐 3티어 가느냐인데 먹는거 해야겠지 아 일단 이걸 해야겠구나 재밌게 넣어야 되니까 좋아 유회로 깔싸매 아 공수를 잡아야 되는데 공수를 잡아야 되는데 저러면 안되는데 여기 화력이 화력을 만나게 여기 화력이 준 아아.. 그치 일단은 하나씩 잡아내고 있고 아아.. 진짜 빡세다 아아.. 진짜 너무 빡세다 저거까지만 잡아줘 그치? 야 가 가 가 가 가 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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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연결했으면 됐을텐데 네 이게 맞는거 같다 이제 뭐 남은거는 알아서 올리고 이렇게 여기다만 이걸 하고 나중에 여기만 그 보라색 타워로 어떻게든 해야겠어요. 더 빨리 뚫리네요. 아래 것부터 하나씩 하자, 돈 되는대로. 여기를 먼저 해야겠지? 여기가 더 못 버티니까. 왜 이 타워가 더 센 거 같냐. 비싸니까 세게 하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 세하다. 푸리던 놈들. 하나 말까?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고 아래다가 타워 하나 늘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여기다가 다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래에다 굳이 타워를 넣는 의미가 있을까?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인데 굳이 놀 필요가 있을까? 일단은 단계별로 밟아 가니까 약간 딜이 나오네.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쟤네가 문제네. 여기서 딜을 내줘야 되네. 이제는. 여기 내는 건 당연히 지사고 저기서 내줘야 되네. 아직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죠. 그래도. 부터 두 개고. 좋아. 아직도 뚫린단 말이냐. 더 이상 뚫리지 말아라. 가슴 너무 아프다. 이즈연빔. DS. 이건 안정적이야. 문제네. 어디까지 공부해. 도망갈 수 있어. 좋아 불효 쏘니까 어느정도 막힌 개꿀 해서 밀리고 있죠 여기가 확 밀렸어 너무 일단 여기서 파괴 타워를 해서 하나를 제거하기는 조금 또 일단 하긴 하자 해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다 일단 몰빵을 하고 뒷내용은 모른다 뭐가 나오지? 아 대장 나오냐? 지금 대장이면 안되죠 드디어 지금 숨 좀 쉬고 있는데 다음이 네크로맨서인가? 하.. 아니길 무조건 이거 해야되네 그럼 백프로네 이거 해야되네 이걸로 이거에다 몰빵 해야되네 좋아 아주 좋아 무난하게 막았어 일단 땡겨 저거 잡으면 얼마주지? 그렇게 준다고? 아이씨 야 육원은 어디다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 일단 핫라인부터 제거를 하자 내가 만약에 매튜 한 번으로 쓸어버리면 얘를 죽일 수 있을거하거든요 그렇게 하자 잘 보자구 왔네 왔네 아 이게 뭔짓이니 아 이게 뭔짓이니 좋아하다 이거 템으로 막아야 되네 이건 안돼 이거는 스킬을 더 찍던가 템으로 막던가 얘는 너무 안돼 이거는 메테오를 찍어서 메테오로 막던가 850이야 답없어 묶는거 3티어를 해서 일단은 1800원 있다고? 왜? 일단 깨겠습니다 치사하게 깨겠습니다 아.. 더럽고 치사하게 깬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누구도 막지 못해. 저기 일단 막혔고. 바바리안 했어요. 아휴. 여기 오지도 못하네. 좋아. 빨리 밀어! 화력으로 밀어! 점점 밀리고 있잖아. 건방지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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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느정도. 아아. 저 독이 하나도 안들어왔네. 미친게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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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ни 패러 좀 있었던가? 뭔 상관 여기까지 좀 뚫리는데 데미 좀 하자 그냥 대포는 한 게 없습니다 숨 마셨죠 야 그걸 왜 때리니? 근데 아프지 않다? 그 대포를 해야겠네 차치 대포를 두려워보는 거 하네 참자 먼저 보내서 뭐해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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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슬픈 슬픈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걸로 견뎌낼려면?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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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떠야 되는 거 아냐? 그래, 미리 해야 된다 이거 공중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아 저거 저렇게 둘나와? 저건 예상 못했지? 일단 저건 잡았고 300원으로 잡을 수 있겠지? 저기에 비하면 약간 꿀리네 업타워가 더 필요하다 아, 공산 안 좋아 공중 따위 통과시킬 수 없다 공중 워그 안 돼, 워그 안 돼 속을 뻔했어, 저거 보고 속을 뻔했어 야, 악마 같은 놈들 저기다 워그를 섞네 미쳤네, 진짜 사람 아니야 들짐새 같은 놈들 저기다 워그를 섞었어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어, 네크야? 아, 쌍레크야? 아, 미쳤네 필요하네 다행이네 팔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다행이네 저기 망았죠, 일단 팔라드네 팔라드 잘 못되니까 야, 안 죽었어? 저거? 잡았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뭐야 나, 두 마리야? 웃기지마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진짜 너무 끔찍하다, 저거 아, 여기 사령 둘이라고? 웃기지마 아, 잘 몰랐다 아, 이거 저거 하면 안 됐는데, 아 뭐 안 됐어요? 아아아아악 저기서 소환 한단 말야? 소환 일을 한단 말야? 어떻게 얘 못 때리니? 아이씨 테슬라? 공중도 온다고 그러지 않는다 왜 아무것도 안 와 불안하게 일단 됐어 일단 골렘이야 따골 일단 골렘 어디있냐? 여기구나 잡았냐? 잡아, 제발, 제발, 제발 소환하기 전에 제발, 그치 한 번 더 그치 아, 이거 뚫리면 안 된다 진짜, 제발 어어어, 그치, 그치 야 악마 졸개 악무 기사 야, 미쳤다 진짜 그냥 깡으로 온다 불러 타워지니까 저걸 하고 막힘을 골랬다 이거 안 찍었네? 아...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직도 5개야? 야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닙니까? 볼레미 볼레미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볼레미가 꽤 세고요 다행이고요 볼레미 힘내시고요 저거는 약간의 보험 보험 여기 네크 오는 게 너무 위험한데? 여기다 하나 지워야 되는데 독화사를 네크 잡으려면은 독화사 있어야 될 것 같다 그치 독화살이 있어야 돼 독화살이 여기 두 쪽이 겹치긴 하는데 어쩔 수 악마임프 악마임프 열말이라고? 너무 세게 나오는데? 일단 양념은 치고 있고 일단 양념은 치고 있고 아 렉크 잡으려면은 3티어까지 올려야겠지? 독을 오른쪽 렉크가 오른쪽 렉크가 개강 개강? 굉장히 위험하네 오지도 못한다 다음 거 뭐야 그림자 공수 도적 없네 그분은 없네 슬슬 중간 모병을 찍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야되나? 아가라오디도 계속 게이트 돌리기 하면은 막을 것 같은데 여기도 남은 게 여기도 묶기 하면 막을 것 같고 독들 좋고요 야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래도 너무 잘 돋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이게 낫겠다 여기도 이기도 효율도 나오겠다 오 골렘 강해? 남자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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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세요 아 위험한데? 저건 뭐 상관없겠지 그치? 여왕 거미의 사령 수사 셋! 미쳤따리 소환 캐리어들만 나왔네? 아 사령 혐의야 아 사령 혐의야 독화살 아 독화살 분산 뭔데 아 예상 못했다 저거 이거 어떻게 막지?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암살 아 암살 됐어 아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그치?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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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얘가 문제다 얘가 마지막에 1분데 다음에 분명히 마지막에 더 셀텐데 일단 텔레포테이션 이러면서 땡기면 안되겠다 이제 야 일단 메테오 시간까지 벌고 그거 안해? 와인부대 공격 그치 나왔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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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묶는거 못하는게 좀 지금 하면 되지 좋아 개꿀이야 저기서 둘? 아니 상관없어 셋 셋이라고? 셋이어도 안되는데? 셋이어도 입구도 못 두던데? 야아 이곳이 과금이다 과금 한 번으로 깨버렸죠 여태까지 베린거 한 1500원 과금으로 깨버렸죠 개꿀이죠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 보다 그렇게 믿겠어 에크로맨서가 안나오네 나 좋지 뭐 잘 죽인다 잘 죽인다 야아 잘 죽인다 미쳤다리 에크 나온거야? 나왔네? 어 나왔구나? 어 죽으셨다 맞다 추가 나오냐? 안 나오네? 골렘? 골렘? 저기 막은거 같애 여기 골렘 무안 무안 내돌리기야 무안 내돌리기야 이거 절대 절대 못온다 야 개삭이네 무안 내돌리기 이렇게 사귀었어? 돌아가버렸 없애 어찌됐건 과금 파워로 이겼습니다 집에 갔어 집에 갔어 하하 아 뭐야 나 고작 두개 깬거야? 저번시간에 깼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나 깬거네? 아휴 스키야 찍자 되게 하드코어하다 네개야? 메테오 찍을래 메테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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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사 아 뒷내용은 다음시간에 하죠 지금 했다가는 새벽까지 할거 같으니까 다음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